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방지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공을 전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과목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과락과목에 들어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기는 풀이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내가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될 최소 8문제 더 많이 맞추는 것도 좋죠 그래서 최소 8문제 이상에 해당되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이 과목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문제도 구분해서 정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번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제가 별표하는 것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꼭 맞춰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표가 몇 개 되는지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죠 최소한의 별표를 제가 표시해서 그게 8문제 최소한 그래도 이상 되는 걸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전압이 낮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충격 방정 개시 전압도 낮아야 합니다 벌써 답은 나오죠 대부분이 여기서 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한전압과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은 둘 다 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왔네요 상용주파 방정 개시 전압 이건 높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렸습니다 상용주파라는 것은 정상적인 충격을 주는 낙래가 때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상적인 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용주파 방정 개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전류는 피레기 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죠 피레기 특징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단락사고가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설비도 보호해주고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 충격 방전이라는 얘기는 낙래가 쳤을 때에는 빨리 피레기가 다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폐로 상태로 연결이 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낮아야 설비 쪽으로 가지 않고 피레기 쪽으로 흘러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주파가 흐를 경우에는 절대로 피레기 쪽으로 흐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짧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단락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용주파일 경우에는 그 전압을 높게 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피레기 쪽으로 설비 쪽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전압을 높게 한다는 거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낮아야 되는 건 제한 전압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그리고 속류 계속 흐르는 전류는 이미 방전이 다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전류가 와요 이게 피레기 쪽으로 흐르게 되면 단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류는 최대한 빨리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전류가 설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론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이 내용을 알고 하셔야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강의를 안 듣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죠 여기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설비에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전기회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피레기는 여기에 이렇게 피레기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평상시에는 전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놓은 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안 돼요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건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래가 이렇게 탁 때려서 이 전선을 타고 낙래 아주 높은 전류와 전압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설비가 파괴되겠죠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충격이 가해지는 전압 전류가 가해졌을 때 이 피레기는 절연 상태에서 다시 폐로 상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은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설비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피레기입니다 그러면 다 방전이 되고 나면 또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에는 얘가 다시 절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전이 끝난 후에 계속 흐르는 전류 이 속류를 최대한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연 본연의 자시로 다시 돌아가야 정상적인 전류가 설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용주파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달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여기서 높게 잡아야 이리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용주파 정상적인 전류가 전압이기 때문에 설비 쪽으로 그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압을 높게 잡아야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기나 또는 화학 쪽에서는 과락 쪽에서는 한 문제가 아주 소중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62번 다음 중 정전기의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파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랬고 분출대전 작은 구멍 개구부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분출대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고요 전도대전이 여기 왜 나옵니까 전도라는 것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도체를 얘기하는데 전도체 같으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도대전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동, 관 속으로 유체가 흘러가면서 자기들끼리 또는 관 벽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것이 유동대전이라고 했고 이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접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를 제한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꼭 맞춰야 될 문제로 분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3번 방폭기기에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방폭기기의 주의 온도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영하 20에서 40도까지라고 그랬죠 영하 20에서 40도까지 온도 범위가 가장 잘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최소한의 별폐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이외에 압력도 이 기회에 같이 좀 정리해야 되죠 80에서 110kPa 그리고 산소도 함유율이 있는데 산소는 21% 이렇게 세 가지 온도, 압력, 산소, 함유율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온도가 가장 출제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64번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폭발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이크리닝 설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물 건조 설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화양류 제조 설비도 아주 위험하죠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가 있다면 바로 점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위험기구의 재전 설비 이건 맞춰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일단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위험기구의 재전 설비가 뭡니까? 정전기를 제거하는 거죠 재전 장치 또는 재전기가 뭐예요? 정전기를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전기를 제거해 주는 설비인데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재전 설비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별표를 하셔서 반드시 득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